지금 시작하러 왔다 우리 등장 하율아 까꿍 맛있어? 다 먹을게 맞아 애들도 울려봐 빨리 아니지 아빠 까먹었어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애교부리는거 저기가 있지? 응 핑크뽕? 핑크라는 분은 핑크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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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안돼요 안돼요 조금 더 울게 놔두지 너무 빨리 뒀어 방이 될까봐 저희만 있었으면 천천히 먹어있냐? 안녕 자기한테 관심 갖고있는걸? 하율이 좋아해 근데 시현이가 왔어 애들도 원래 다 좋아하는데 시현이네 이제 하율이가 좀 더 좋아해 시현이 이거 먹나? 시현이 이거 먹나? 너무 맛있어 오 오 오 오 시현이가 진짜 컸어 없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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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도 차지하고